원주의 한 중학교가 급식에서 남은 식재료를 재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육당국이 감사에 나섰습니다. 원주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가 급식 후 남은 과일 등을 냉동 보관 후에 재사용했다는 신고를 받아 영양사와 급식소에 대한 현장 감사를 진행했습니다. 교육당국에 이를 신고한 학교 비정규직 노조 강원지부는 여름철 식중독 우려로 당일 폐기가 원칙이라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실상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.